여기 자신의 치과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한 채로 한국에 일을 하러 가겠다는 유럽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부모님은 도대체 어째서 후진국인 한국으로 가려는 거냐며 딸을 뜯어말리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부모님의 태도는 1년 뒤에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몰도바 출신의 발레리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먼저 제 조국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몰도바라는 나라 자체를 모르거든요. 사람들은 저희 출신 국가를 들었을 때 몰디브냐고 묻는 경우도 있었고 대부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국가라는 듯 고개를 갸우뚱하곤 하죠. 그만큼 몰도바는 동유럽 국가지만 유럽인들도 잘 모르는 작은 나라입니다. 몰도바의 경제 상황은 몹시 좋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제 조국을 사랑하고 몰도바에서의 삶에 만족했는데요. 아빠는 환자를 치료하는 치과의사라는 직업을 가졌고 저도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치과의사가 될 수 있었기에 더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풍족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고 저는 이런 삶에 점점 익숙해졌죠. 그러다 저는 인생을 뒤흔드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한국의 의료봉사단이 몰도바로 해외봉사를 왔을 때의 일이었는데 뜬금없게도 몰도바 정부에서는 몰도바의 유능한 의료진들이 한국에서 온 의료진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몰도바의 뛰어난 의료 수준을 세계에 알리고 와야 한다는 황당한 통보를 날려오더라고요. 도대체 도움을 받는 입장이면서 왜 허세를 부리려고 하는 건지 저는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한숨을 쉴 뿐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저는 한국인 의료진들과 함께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의료진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을 보여주더군요. 일단 한국인 치과의사들은 가져온 의료장비들부터 전부 최신식이었고 의료기술도 몰도바의 의료 수준보다 50년은 앞서 있는 듯한 수준 높은 모습만을 보여줬는데요. 정말로 이들과 저희가 같은 의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한국인 의사들은 뛰어난 장비와 수준 높은 의료기술로 혼자서도 몇 명씩이나 되는 환자들을 순식간에 도와주더라고요. 하지만 몰도바 의사들은 환자와 언어가 통한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여러 명이 달라붙어도 단 한 명을 케어하기도 바빴습니다. 뭐 제 외과의사 동료들은 한국과 몰도바가 치과 의료 수준에 있어서 50년이 차이가 난다면 외과 의료 수준은 100년 이상이 차이가 났다면서 한국인들과 일하면서 자신은 같은 2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마저 들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이런 걸 보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참 웃지도 울지도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의 의료진들의 대우였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온 의료진들과 꽤나 친해졌고 저희는 영어를 사용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의사의 월급은 몰도바 의사의 월급보다 수십 배는 많은 거 아니겠어요? 이건 단순한 양국의 경제력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정말 충격적인 차이였습니다. 사실 몰도바에서 의사는 명예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곳에서 의사는 웬만한 직장인보다도 돈을 못 버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몰도바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라 의료 수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뿐더러 대부분의 가난한 몰도바인들은 이가 썩어도 치과에 잘 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뛰어난 실력이 있지 않는 이상 아무리 힘들게 의사가 된다고 한들 웬만한 직장인 월급보다도 못 벌곤 하죠. 이건 치과의사로 수십 년 동안 일하신 저희 아빠를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아빠는 치아 부정교압이 매우 심하셨지만 거의 평생을 방치하다가 얼마 전에서야 겨우 교정장치를 맞출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한국인 의사들은 한국에서는 아르바이트 월급으로도 충분히 치아교정기를 맞출 수 있다며 다음에 있을 몰도바 의료봉사 때 교정장치를 챙겨오겠다며 저를 신경 써줬는데요. 그러나 한국의 부유한 모습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저는 그저 말문이 막혀 대답을 하려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몰도바에서는 십 수년이나 돈을 모아야 받을 수 있는 시술이 한국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또한 교사로 일하고 계신 어머니께서는 양쪽 안경 다리가 부러진 십 수년이나 된 안경을 아직도 접착제를 붙이며 사용하고 계신데요. 저는 지금껏 이러한 모습이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지만 한국의 부유하고 선진적인 모습은 제 기존의 삶을 완전히 부정해버릴 정도로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봉사가 끝나고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저는 초유의 결정을 내리기로 결심했죠. 바로 치과의사라는 몰도바에서 최고로 명예로운 직업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은 저를 말리셨어요. 부모님은 아직도 사고가 소련시대에 머물러 계셨고 한국은 그저 후진국이자 몰도바보다도 못 사는 나라쯤으로 아셨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헛바람이 들어서 그런 후진국으로 가냐며 치과의사라는 직업은 돈을 조금 못 벌지만 마을사람들 모두가 우러러보는 명예로운 직업이라며 제 결정을 이해조차 못하시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난해서 안경조차 바꾸지 못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다시금 마음을 다 잡았고 그렇게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나 단호한 태도를 보였던 저였지만 막상 한국행 비행기를 타니 뭔가 불안해지더군요. 저는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그동안 모아둔 전재산을 사용해야 했고 한국에서 그야말로 빈털터리 인체로 시작해야 했거든요. 저는 몰도바에서야 존경받는 치과의사였지 한국에서는 평범한 외국인 노동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게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걱정을 안고 도착한 한국에서 저는 곧바로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 인프라와 도로 인프라 등 한국은 도대체가 결점을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또한 저는 한국의 한 대형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한국인 손님들의 매너도 너무나도 좋았기에 이런 게 바로 선진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이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제가 외국인이라고 막대하는 손님도 없었고 제가 부족한 한국어를 한마디라도 이어나가면 한국인들은 늘 잘 안다고 칭찬해줘서 빠르게 한국어 실력을 키울 수 있기도 했죠. 그러나 역시나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급여였습니다. 저는 몰도바에서 치과의사 일을 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월급을 벌여드렸거든요. 또한 한국은 야간수당 같은 각종 법적 수당도 빼놓지 않고 챙겨줘서 저는 한국에서 정말 몰도바의 대통령보다도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년 동안 한국에서 열심히 일했고 달마다 부모님 두 분의 월급을 합친 것보다 5배 이상은 벌었기에 드디어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게 된 부모님은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더군요. 한국은 워낙 경제 기반이 탄탄한 선진국이었기에 요즘에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서 약간의 숨통을 틀 수 있었지만 몰도바 같은 개발도상국의 상황은 많이 달랐거든요. 부모님은 그동안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웠다고 하셨고 결국 아빠는 치과의사 일을 잠시 그만두고 건설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했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이러한 힘든 표정은 서울로 향하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아빠는 한국의 수많은 고층 건물들과 최신 인프라를 보시더니 도대체 한국은 언제 이렇게 발전한 거냐며 혀를 내두르셨거든요. 특히나 제가 버스를 탈 때 스마트폰으로 태그하며 교통비를 지불했을 때는 지금 마법이라도 쓴 거냐며 화들짝 놀라하셨죠.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버스 승무원이 존재해서 승무원에게 직접 동전을 건네야 하는 몰도바였기에 아빠는 한국의 최첨단 디지털 인프라를 보고 충격을 받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빠의 모습에서 제 1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모습이 겹쳐 보였고 한국인들이 저를 얼마나 후진국 사람으로 봤을까 싶어 얼굴이 새빨개지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과 즐거운 한국 여행을 즐겼습니다. 특히나 부모님은 한국의 템플스테이 체험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요.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고층 빌딩과 최첨단 기계들이 도시를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 30분 만에 이런 아름다운 불교사원들을 체험할 수 있냐며 황당해하시기까지 했죠. 그러면서 한국은 빠른 경제발전을 이룩했음에도 아직도 옛 전통을 보존하고 있다며 혀를 내두르셨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평화는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1박 2일 일정에 템플스테이 체험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와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아빠가 양념깨장을 한입 베어문과 동시에 외마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아빠를 바라봤고 아빠는 이내 고통을 호소하면서 자신의 치아교정기를 빼기 시작하셨죠. 치아교정기는 전부 분해되어 있는 충격적인 몰고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아빠가 딱딱한 게장을 씹으시면서 교정기가 고장나버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빠는 자신의 치아 걱정을 하는 게 아닌 완전히 못 쓰게 되어버린 치아교정기를 걱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도 그럴 것이 몰도바에서 치아교정 시술은 굉장히 비싸고 치과의사인 아빠조차 쉽게 받을 수 없는 시술이거든요. 그러나 한국에서의 경험이 쌓인 저는 이건 매우 간단한 문제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에게 새로운 치아교정기를 선물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당당하게 말을 꺼냈죠. 하지만 아빠는 그런 제 말을 웃어넘길 뿐이더라고요. 발레리, 마음은 고맙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구나. 일단 한국에 온 지 1년밖에 안 된 내가 시술비가 있을 리도 없거니와 아빠는 몰도바에서 알아주는 동료 치과의사에게 시술을 받았음에도 시술 예약부터 교정이 마무리되기까지 두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 아무래도 일반인들이라면 그의 두 배는 더 기다렸겠지. 그런데 일주일 뒤면 몰도바로 다시 돌아가야 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가 있겠니? 그러나 아빠의 이러한 회의적인 태도가 180도 바뀌기까지는 채 30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병원은 눈만 돌리면 찾아볼 수 있고 아빠는 식당 바로 맞은편에 존재하는 치과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몰도바에서는 시 하나의 치과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몰도바 국민들은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치과를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빠는 어떻게 한국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의료 인프라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냐며 거의 절규를 하듯 중얼거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치과에 입장했습니다. 역시나 한국은 매우 선진적인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아빠는 별도의 예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곧바로 치과의사의 진찰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선진국은 또 처음이라며 충격을 받은 아빠보다도 한국인 치과의사가 더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짓는 거 아니겠어요. 치과의사는 도대체 이 치아교정기는 언제 만들어진 거냐며 이 정도 수준의 조악한 치아교정기는 한국전쟁 때도 안 썼을 거라며 연신 경악을 하는 반응을 보였죠. 그야말로 몰도바와 한국의 의료 수준 격차는 수십 년 이상이나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인 치과의사는 교정기를 새로 제작하는 데 1시간 정도가 소요될 거라며 환자 대기실에서 잠시 대기해 달라는 말을 건넸는데요. 아빠는 어떻게 치아교정기를 제작하는데 한 달이 아닌 1시간이 걸릴 수 있냐고 말씀하시며 이건 틀림없는 사기라며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도 치아교정 시술을 여러 차례 해본 적이 있고 아무리 한국이 선진국이라지만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며 박박 우기셨죠. 저는 그런 아빠에게 이러면 한국인들이 저희를 시골 사람들로 알 거라고 말하며 가까스로 진정시켰는데요. 그리고 1시간을 기다리라는 의사의 말이 무색하게도 아빠는 30분 만에 새 교정기를 받아볼 수 있었죠. 하지만 아빠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몰도바에서는 교정기를 맞추는 환자에게 반드시 몇 년간은 딱딱한 음식을 씹지 말라는 경고를 하는데 왜 이곳에서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말을 빼먹을 수가 있냐며 아무래도 교정기가 너무 가볍기도 하고 이건 가짜 교정기인 것 같다고 주장하셨죠. 그러자 한국인 치과의사는 자신이 십 수년간 봐온 환자들 중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며 황당해했는데요. 그러면서 무거운 무게와 딱딱한 것을 씹지 못하는 교정기는 수십 년 전에나 쓰던 원시적인 형태의 교정기뿐이라며 한국은 독자적인 의료기기 연구를 통해 초경량의 쇳덩이를 씹어도 멀쩡한 교정기를 개발해냈다고 덧붙였어요. 아빠는 이러한 한국의 선진적인 의료장비에 넋이 나가고 말았고 저는 그런 아빠가 부끄러워서 아빠의 손을 끌고 거의 도망치듯 병원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음 일정을 소화하려던 그때 엄마의 양다리가 전부 부러진 안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사용한 건지 엄마의 안경에는 노까지 슬어있는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쯤 되니 낡아빠진 엄마의 안경태가 이제 그만 보내달라며 울부짖는 듯한 환청까지 들려왔고 저는 엄마의 안경까지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한국에서는 안경점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몰도바에서는 안경 한번 맞추려면 수도인 키시노우에서도 중심부까지 이동해야 하기에 엄마는 한국에 이러한 믿기지 않는 인프라에 매우 당황하신 모양이었는데요. 하지만 엄마의 이러한 당황한 표정은 안경원에 들어가자마자 순식간에 변해버렸죠. 왜냐하면 한국 안경원에는 몰도바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다양한 디자인의 안경태들이 즐비해 있었거든요. 교사로 일하고 계신 엄마는 몰도바의 한정적인 안경태 디자인 때문에 거의 평생을 할아버지가 쓸 법한 안경을 써오셨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 보고 항상 할머니라고 부르곤 했고 엄마는 내색은 안 하셨지만 몹시 속상해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한국의 예쁜 디자인의 안경태를 보고 마치 소녀처럼 기뻐하셨고 그 자리에서 안경태를 십수개나 직접 써보며 매우 즐거워하셨어요.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남아있었죠. 엄마는 고도 난시였기에 특수렌즈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었고 몰도바에서는 이러한 특수렌즈는 아예 맞출 수조차 없기에 몇 달이나 걸리는 해외 주문을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그러한 해외 배송기간을 기다릴 수 없을 거라며 그냥 이곳 안경점에서 가장 도수가 높은 렌즈를 착용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안경사는 뜻밖의 대답을 해오더군요. 저희 안경원에 방문하시는 외국인분들은 꼭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외국에서는 안경 한 번 맞추려면 한두 달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한국의 상황은 전혀 다르답니다. 한국의 안경광학 기술은 전세계 최고라고 봐도 무방하고 한국 브랜드의 자체 제작 렌즈를 통해 10분만 해도 안경을 맞출 수 있거든요. 일단 시력검사부터 해드릴게요. 시력검사라니 몰도바에서는 별도의 안과에 가서 시력검정 결과표를 떼우고 그러한 결과표를 바탕으로 안경을 맞춰야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안경원에서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었고 엄마는 그렇게 믿기지가 않는다는 표정으로 시력검사를 받았습니다. 역시나 엄마는 시력검사부터 안경을 받아보기까지 단 10분조차 기다리지 않았고 엄마는 새로운 안경 덕에 달라진 자신의 얼굴을 몇 분이고 뚫어져라 구경하셨죠. 물론 이건 관세를 낼 필요가 없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었기에 저는 몰도바에서의 안경값의 5분의 1도 안 되는 값으로 안경을 선물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은 한국의 완전한 팬이 되어버리셨고 도대체 한국은 후진국이라며 비하하던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한국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며 노래까지 부르며 다니셨는데요. 저는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은 한국에 엄청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언젠가는 부모님을 한국에 완전히 데려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치과의사로 다시 일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다시 시험을 봐서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지만 저는 일을 하면서 꾸준히 공부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한국에서 치과의사로 일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한국에 뛰어난 의료기술을 배워서 제게 희망을 보여준 한국인들에게 의술로서 봉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